오늘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베치터로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사드베치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베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 상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사드베치 장소인 성주 골프장을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꾸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롯데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청인 만큼 한국기업으로서 최대한 국방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내일쯤 롯데와 최종 계약하겠다면서 미군 측에 사드베치터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설계와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사드 한계포대가 성주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사드베치 반대 3개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롯데 목조로기를 해서 부지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민간인의 토지 강탈이라고 보고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싸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성주 땅에 일단 사드는 올 수 없다. 당장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계공사가 예상되면서 이를 막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한편 성주군과 경상북도는 정부의 사드베치 추진에 희생을 감내한 사드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